안녕하세요. 이쁘게 생긴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미인은 뭐라고 그러죠? 미인이라고 그러나? 아니요. 미인이에요. 젊었을 때 정말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없지는 않았어요. 얼굴이 이쁘게 생겼고 또 이쁘면서 고상하고 고상하면서 귀엽고 그러고 그러고 다 맞췄어요. 근데 뭐 얼굴만 이쁘면 뭐하냐? 얼굴만 이쁘면 뭐하고 그냥 내가 마음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뭐하냐? 마음이 공효한데 틀렸나요? 맞아요. 왜 시집을 20대에 시집을 갔어? 어떻게 이 사람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첫눈에 반했냐고. 첫눈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다고? 귀엽다는데? 믿음직스럽다는데? 네. 그러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건 맞지. 대답 잘해주세요. 저는요. 네. 네. 저는요. 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하는 거에요. 네. 네. 뭐 앞으로 역도 근지 됐어요. 역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판만 내가 재밌게 끌고 나가길 그러면 도와주세요. 네. 왜냐면 빨리 유튜브에서 빨빨리 내가 성격도 그 반면도 있지만 그 너무 오래 끌면 사람들 보다가 중단시켜 버려요. 아. 그러니까 빨빨리 우리는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게 진짜 점인데 그냥 이 산 것만 자꾸 보려고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언니가 나한테 가슴에서 그러네요. 내가 너무 시집을 일찍 간 게 후회스럽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건 많아요. 네. 내가 시집을 좀 놀다 갈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남자 것도 좀 먹고 네. 저 남자 것도 좀 먹고 네. 또 다른 남자 것도 좀 먹고 네. 대한민국에 있는 반은 좀 먹고 시집 갈걸. 무슨 말인지 알았겠지? 그랬으면 내가 좀 허탈한 마음이라도 덜 했을 텐데 네. 네. 그래도 내가 남편 만나서 결혼했을 때까지는 네. 내가 순결을 지키면서 네. 남편하고만 그렇게 했나봐. 근데 그때는 다 엄마 나이대는 다 그렇게 살았고 네. 우리 나이대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엄마가 남편이라고 너무 뭐 어렸을 때부터 만난 남편이다 보니까 너무나 남편이 엄마의 소중한 걸 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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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걸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네. 남편은 자기만 자기가 돈만 벌다 주면 장땡인 줄 알아. 네. 그리고 내 여자가 애로운지 안 애로운지 관심을 안 가져. 네. 그리고 내 자식들이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어. 맞아요. 다 언니목이야. 네. 다 언니목이다 보니까 네. 네. 점점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애기 낳아가지고 기저귀도 가라지로 빨리 퇴근해서 애기 고러 온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언니 성격이 못된 구색이 있어요 무슨 못된 구색이 있냐면 진짜 못해서 못된게 아니라 언니가 우리같은 키가 되게 세요 어디 저물어가면 그 소리를 많이 들었을거에요 빌고 살으라는 소리를 그러다보니까 이 직심이라 그래야지 직성이라 그래야지 직성이 세 그래서 남이 저사람은 저럴 것이다 저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 그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다보니까 이 하가 나도 모르게 이 하가 늘 나있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있다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몰라 이유를 몰라 그 화가 남편 땀이 난건지 애들 땀이 난건지 몰라 왜 여기서 나는 하는 신의 하일 수 있고 직성의 하일 수 있다고 말을 했잖아 그쵸 그러다보니까 남편이 조금 나를 여자로 취급해주고 좀 사람으로 취급해줬더라면 언니가 애로운 마음을 덜 가졌을텐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아까 내가 했지 이 남자도 이 남자도 먹어보고 저 남자도 잠자리도 해보고 이 남자도 잠자리도 해보고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는거에요 그 마음이 그러다보니 내가 결혼을 위해 일찍해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살까 지금 이날 때까지 결혼해서 최 3년도 안되서 부터 후회하기 시작한거란 말을 하는거에요 그러다보니 내가 조금 이만큼 보태서 이야기를 할게요 말하자면 내 수첩이 하나 있어 그러면 최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김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이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박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정씨 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그러면서 다 하나씩 갈표를 쳐야 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남자 만나고 오래 못간다는 소리를 말하는거고 이 남자 만나고 오래 못간다는 소리를 말하는거야 내 장부에는 이 남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 치더라도 남자들이 다 와서 3개월을 못 벗더라 6개월을 못 벗더라야 언니한테 와서 그러다보니까 내가 내 남편한테 풀지 못한 내 숙제의 마음을 다른 남자로 좀 내가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한번 곤쳐버리라 곤쳐버리라 내가 좀 무서워버리라 언니 마음 되게 우울해요 되게 울하고 잠잘 때 되게 허전하고 허무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뭔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불안해요 하루가 뭐 이유 없어요 그냥 그게 습이 돼버린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언니가 딱 느끼는 것은 그냥 그래 애들이자 제발 나이는 먹었다 치더라도 그냥 너희들 알아서 나한테 이제 그만 뭐이 달라 소리 하지 말고 나 너 뭐이 줄 만큼 좋지 않냐 그러니 너네들이 알아서 좀 하면 안되겠니 나 혼자 혼자 편안하게 혼자는 아니에요 남편은 있지만 같은 침대를 쓴다 치더라도 이미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부부아니 부부로만 살다 뿐이지 무늬만 부부지 사랑까지 나누면서 부부는 아니란 말을 하는거야 이게 너무 호전하고 호탈하는거야 그러니 내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남자복이 없나 내 인생은 어쩌면 다른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공들여 놓고 잘 키웠으면 이만큼 성공해서 명암석자를 내 엄마한테 안겨줬을텐데 그런게 또 없어 그러다보니 내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거 같아 네 맞아요 딱 남자 셋 키운거 같아 기멍기멍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남자 자식 셋 키운거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럴때 하나 딸이라도 있었으면 그냥 내 엄마야 딸이야 그냥 손잡고 백화점 좀 가고 좀 놀러 갔을텐데 아들하고 또 성향이 틀리잖아 근데 아들도 잘하는 아들도 있고 안 자라는 아들도 있는데 엄마 아들은 다 묵뚝뚝해 다 지 애비 닮았어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말같은 친정한테 하소연할거야 아니면 시댁가서 하소연할거야 이말을 친구들한테 하소연할거야 오직했으면 내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 결론은 우리도 모르는 이유가 딱 두가지인거 같아 자식 때문에 하나는 남자 나한테 남자가 언제 생길까요 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선생님 나 그냥 지금 그냥 우리 남편한테 들켜도 좋으니 나 편안한 인생 한 번이라도 남자한테 사랑받은 인생 한 번이라도 살고 싶어요 딱 그런 마음으로 나 찾아온거 같아 네 그렇죠? 근데 언니가 분명히 이해가 가 나는 남자가 벽창호 같은 딱 그 느낌이야 술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여보 나랑 술 한잔 하지? 뭐 여보 오늘은 어땠어? 뭐 그런 말이 없어 혼자 술 한잔 마시다가 그냥 자버리면 끝이야 네 그러면 앵종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되는거냐고 네 네 말 틀렸나? 네 맞아요 그런다고 언니가 나한테 이거 물어보려고 어? 왔다 그래서 언니가 잘했단 말은 아니야 네 아닌데 내가 어느 남자한테 차라리 실컨 응? 내 몸이라도 담가서 그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사랑해도 실컨 나눠서 나의 제2에 응? 한 번 나 다 웃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네 내 남자의 인생 한 번 넌 여자로서 남자 잘 만나서 한 번 내 남편은 두고 나 웃음 한 번 찾아본게 내 소원이야 네 그래서 난 찾아온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럼 이걸 무당이 내서 남자 두고 바람을 피우라 그래야 될까? 말아 말아 하지 마세요 할까? 그럼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나도 뭐 무당으로 저렇게 애로운 것을 무당으로서 애로움을 봤어 나도 사람이야 무당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한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어 네 애들 다 컸고 얼마나 애롭고 저러다가 정신병 걸리는 정신병 걸리는 게 아닌가? 딱 이 손 밖에 안 들어 낙엽이 가을에 낙엽 보면 이뻐야 되잖아요 네 뭐 이쁜 게 없어요 맞아요 배가 보면 별을 보면 곡식이 풍성하다 응? 그런 게 없어요 네 신랑이 지극지극 산 것 밖에 안 들어와요 저한테 응? 딱 신랑 성격에 딱 이거에요 야 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내가 돈 갖다 주면 응? 됐지 더 이상 뭐를 바래 딱 여기 손이 딱 그어진 것 같아 응? 딱 그 언니가 딱 느꼈을 때 딱 그거야 돈만 버려다 준다고 다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네 틀렸나? 맞아요 응? 맞아요 음 하 그래도 답답해요 많이 답답해요 네 마 망치 있으면 망치 있으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우리 그 단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몸 한번 풀고 싶다 시원하게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이 뭐 바구리 갖고 뭐 여관 가서 시장 갔다가 집에 가고 네 그게 이 말이구나 난 솔직히 이해를 못 했어요 응 아 그래 모녀니까 외로워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언니 몸이 나한테 말을 해줘요 응 몸이 굳어있어요 응 그 굳은 몸이 뭐냐면 하하 잠자리를 못해서 굳어있는 몸 응 잠자리로 내가 해포를 하고 싶은데 그 해포를 못한 굳어있는 몸 응 응 응 신랑하고 잠자리 하는지 오래됐죠 네 얼마나 됐어요 10개 네 10개가 뭔데 10년 10년? 잘 알아듣네 어 언니가 지금 끝나고 해서 내가 매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언니 마음이 나한테 지금 전한다고 네 한 번 정도는 여자를 찾고 싶은데 네 그걸 안 하다보니까 언니 몸이 지금 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네 몸 자체도 그러네 언니 네 마음도 그러지마 언니 몸 네가 섹스를 원하네 응 그래서 그냥 이거 병이네 어 남다를 원하는게 아니라 네 내 몸에서 남자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호르몬 같은게 네 그게 너무 못 들어가다 보니까 내 몸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말라가는 것 같고 어 그런거 안 느껴요 느껴져요 느껴지죠 네 그 딱 언니 딱 언니 변명은 나 섹스하고 싶어요 야 아닌가요 아니 창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좋은 남자를 좋은 남자 만나서 내가 잠자루를 하면서 사랑을 받고 싶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난 했거든 난 입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새끼야 섹스하고 싶어 내 남편이 안 해주니까 내 남편이 안 해주니까 그런다고 내가 조선시대 여자도 아니고 고래시대 여자도 아니야 어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몸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자꾸 하이에나처럼 하이에나처럼 내가 자꾸 고기를 찾아다니는 거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먹잇감이 몰렸으면 죽겠는데 딱 한가지만 결론을 내줄게요 언니 남자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우리 신랑 있는데요 네 있어요 신랑은 있지만 정녕 한 사람만 보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 돼요 여러 사람을 보고 살아라는 사주기 때문에 그냥 남자가 왔다 하더라도 6개월 되면 끝나고 3개월 되면 끝나고 6개월 되면 끝나고 3개월 되면 끝나 그러니까 내 인생 도대체 내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교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남자가 끊어지나 왜 남자가 끊어지나 맞아요 얼굴만 이뻤다 끊이지 사주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자가 붙었다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언니 너는 언니 너 자체는 정말로 지금 남들이 찾아온 게 나 몸 한번 풀고 싶다 나 섹스 한번 하고 싶다 딱 그거예요 틀렸나요 맞죠 맞죠 그리고 아들 하나가 하나는 이미 내 마음속으로 포기하는 자식이고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해 포기는 안해 그러나 그냥 지가 좋다 하니 그냥 지 좋은 길로 보내고 보내고 하나가 이 집은 나란녹을 먹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속을 새길 거니까 그냥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내비두면 지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더 반항적으로 나와버려요 얘가 성격이 되게 강해요 예예예 맞아요 성격이 너무 강해요 얘는 칼같은 애예요 얘가 말하자면 칼을 쥐고 있는 애예요 이 손에 그럼 칼을 쥐고 있는 애는 뭘 해야 되겠어요 군인 아니면 경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뭐하고 있어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쵸 그러면 얘는 군인으로 남아야 돼요 얘가 칼을 놓은 순간에 그 칼이 남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쥐를 겨냥하는 거라고 그러면 칼이 쥐를 겨냥하면 쥐가 사회생활에서 된 일은 없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게 날카로울 만큼 날카로워져 있어 독사가 독이 올릴 만큼 올라 있어 애가 건들지 마세요 됐어요 엄마가 딱 궁금한 거 딱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이미 내 남편은 포기했어 솔직히 그쵸 네 떠요 없죠 없죠 예 그리고 큰애는 어떤 길로 나가야지 되나 이 길 요식업으로 계속 해야지 되나 큰애가 그러기에는 약간 소심해요 성격이 네 너무 소심해요 요식업 나가면 누구 말대로 어 지금 뭐 인상 안 좋은 사람 욕도 얻어 먹어야 되고 뭐 뭣도 해야 되는데 이 소리 자체를 안 들으려 그래요 예 예 제가 좋아하는 손님만 받으려 그래요 이건 되냐고 어 손님들이 음식이 맛없어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더 맛있게 해 드릴게요 이런 윤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윤통성이 전혀 없어 네 어 그러다보니까 큰애리로봐도 너무 답답해 엄마가 너무 그냥 이 윤통성 하나만 갖고 있어도 살 것 같은데 네 너무 고시식해 예 진짜 언니집은 언니집은 남자들은 다 조선시대 남자들이야 그나마 작은애가 작은애 하나만 너무 앞서가 작은애 하나만 너무 앞서가고 다른사람은 다 조선시대야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큰애 앞으로 향후 오 오 육 그 6년 그때까지는 그냥 내비두세요 아 지가 뭐 뭐 개발을 하든 지가 뭘 하든 네 지 마음속에서는 네 그 대신에 웃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응응 얘도 아버지 때문에 웃는 법이 이렇죠 네 네 맞아요 아빠가 남자애가 둘인데도 어릴때 로봇도 한번 같이 조립을 한번 하지도 않았고 아니 그런것 때문에 변한게 아니에요 작은애하고 아빠가 진짜 변하는 것은 지 동생하고 지하고 비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애가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응 엄마가 아 그분은 엄마야 맞아? 네 아니 맞아요 아 그런 면도 없잖아요 제거 그게 제일 크다고요 응 아빠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고 네네 그니까 내가 무투비해서 왜 욕을 하냐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른데 애들이 컸을 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애들이 커서 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큰애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고 욕하는 겁니다 나도 소리질려면 에너지요 딸려서 쓰러져요 네 아시겠어요 엄마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 사지도 또 그렇게 나왔겠지 묵게 해줬더라면 좋았을텐데 항상 비교당한거 그 비교당한 것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지 자신감을 잃어버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엄마만 허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의 그 마음이 아가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알아들어 작은애는 돌도 씹어먹을 것 같고 작은애는 엄마 보면 이 눈에서 열기가 나고 화기가 나와 독삼 눈이 나온다고 어쨌든 작은애가 무서울 때가 있어 내 아들이지만 그쵸? 무조건 그쵸? 그러나 큰애는 아니에요 큰애는 술에 술 탄덕 물에 물 탄덕 엄마의 죄 아버지의 죄 알아들어요? 나만 섹스하고 싶다 하지 마시고 하시되 애들도 한 번씩 챙겨보면서 하세요 알겠죠? 고!